제21대 원주시 을 선거국 국회의원 후보 우리공화당 기호 7번 현지섭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려운데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은 임시방편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기업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상가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세무서와 중소기업센터에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마스크까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배급을 받고 이동의 자유까지 통제받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대한의사협회와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의 확진 환자가 1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177명이 넘고 2만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세계 170여 개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게 되고 격리시키고 내쫓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고 방송 언론에 지겨울 정도로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게 속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어떠한 국난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으로 헌신적으로 투쟁해 주시고 있는 의사협회와 자원봉사자와 여러 기관 단체 봉사에 존경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기호 7번, 현지섭은 절대 배신의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주시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원봉을 국가에 맡기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4.15 총선은 우리공화당의 선거혁명을 성공적인 날이 되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이제 저 기호 7번, 현지섭이 우리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주시 반곡동에서 태어나 반구초등학교와 원주중학교, 영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무 불편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탄핵정국을 맞이하며 대한민국이 거짓의 자파 독재 정권에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세계 10대 강국에서 추락하는 것을 보았고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민이 우려하는 학력이 저를 약간의 힘들게 했습니다. 첫 번째 방송국에서 저를 평가절하하는 것을 보고 아, 이제라도 사법고시던 행정고시던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씩 한 가지 한 가지 배우면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신 분들,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대한민국이 망해가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기호 7번, 현지섭은 너무 걱정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의 대변인이 되어 정치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기호 7번, 현지섭을 선택해 주시면 원주시민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바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첨투성이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변자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기호 7번, 우리공화당 현지섭이 하겠습니다.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보가 맞서 싸우지 않고 서로 윈윈하는 형동생과 같은 거대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플러스1이라는 희귀한 좌파연합으로 국회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설령 미래통합당이 가짜 보수당이 아니라면 우리공화당 하나쯤은 연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공화당은 4.15 총선전 지속적으로 수차례 걸쳐 미래통합당의 연대던 통합이던 혐장을 요청했음에도 소수정당이라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과 태극기 세력까지 부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많은 기득권 정당들이 한 것은 국민만 빼고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공화당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잡고 보려고 민초들의 정당인 우리공화당이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래통합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보가 싸우지 못하고 매번 잘못했다고 잘못을 비는 모습을 국민은 얼마나 화가 나고 힘이 들었습니까? 우리공화당은 탄핵 우여와 자유민주주의 소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지금 3년여간의 피른물 나게 매주 서울역과 강화문에서 170여의 이생을 투쟁해온 우리공화당은 절대 그들이 바라는 괴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공화당입니다. 정치 초대생인 제가 대한민국은 평등과 공정이 우선시되는 나라입니다. 거대 정당은 기호가 1, 2번이 아니고 소수 정당이 기호도 못 받는 예비후대의 번호도 표도 못 받는 불공평함을 보았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시 공정성을 중시한다면 로또 복권을 추첨하듯이 각 정당에 번호를 배정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기호 7번 현지섭은 국회의원이 되면 하나하나 발언하여 바꿔보겠습니다. 기호 7번 현지섭은 임기 4년 동안 절대 원주를 떨어지 않고 원주시민과 함께 모든 현안을 전문인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 공약을 하는 신림에서 봉산동까지 원주시를 전국 최고의 명품관광웰빙도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호 7번 현지섭은 원주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원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기호 7번 현지섭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촛불로 망한 나라 태극기 혁명으로 다시 찾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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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